스터디 코드가 중축해감, 흔히 말하는 꿈이죠. 그걸 직업으로 하라고 했는데 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꿈을 중축해감을 직업으로 하면 막상 그 직업이 되면 흥미를 잃어서 그냥 꿈은 취미로만 남겨둬라 라는 그런 얘기들 요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스터디 코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유님이 그랬다면 그녀의 말은 무조건 진리이고 그것이 코드죠. 끝!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아니죠. 저의 사심은 감춰놓고 일단 아이유 말까지 합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존할 수 있어요. 아이유와 저는 공존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잠깐 다시 사심 다시 집어넣고 자 이것도 제가 즉답을 드리면 직업화로 훼손되지 않는 중축해감만 직업하면 돼요. 어려운 말이죠. 무슨 얘기 드릴게요. 아 일단 중축해감이 무슨 말이냐. 이거부터. 왜냐하면 스터디 코드를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흔히 말하는 꿈 이게 인생의 목표이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꿈은 너무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고 너무 미래의 목표 같아. 스터디 코드는 그걸 중축해감으로 바꿨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딱 어떤 걸 맞닥뜨렸을 때 가슴이 충만해지고 가장 단순히 쾌감. 쾌감은 쾌감인데 그냥 말초 쾌감이 아니라 그거에 대비되는 말로 척추가 찌리찰 정도로 가슴이 충만해지는 쾌감. 복잡하죠. 그냥 가장 좋아하는 걸 인생의 중심으로 삼으면 행복하다. 그리고 인생의 중심 가장 물리적 시간을 성인이 돼서 많이 투자하는 게 직업이니까 가장 내가 쾌감이 느끼는 걸 직업으로 삼으면 인생은 제일 완벽하다라고 말했던 거 사실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내가 가장 쾌감을 느끼는 게 직업으로 하면 왜 쾌감이 떨어지느냐. 이게 일이 되고 해야만 하는 억지 일이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막 상업성을 생각해야 되면 이게 훼손된다. 일단 1번 아이유가 그렇게 말한 거겠죠? 인정해요. 인정해요. 그런데 모든 중축해감이 그렇진 않아요. 그냥 와닿게 제 얘기를 드릴까요? 저도 스터디 코드를 어찌 됐든 지금 일로서 하고 있죠? 그죠? 유료 강의도 만들고 매출도 내고 있죠? 그럼 제 중축해감은 훼손됐을까요? 거꾸로 그냥 그걸 안 하고 취미로서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코드를 연구했으면 진짜 훼손 안 되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제 중축해감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연구한 코드를 나랑 같은 사람들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는 것 그 사람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가 제 쾌감이야. 나는 딴 사람한테 이걸 주는 것까지도 쾌감이야. 그러니까 저는 사업활동이 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활동이 제 쾌감에 필요해요 오히려. 거꾸로 말해볼까요? 저는 혼장의 골방에 앉아서 나만 아는 코드 연구하고 있으면 제 쾌감은 매우 저하됐을 거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직업으로 하고 상업은 돈은 제가 언제나 맞죠? 따라오는 거라고 했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제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힘 또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전달받고 영향을 받았는지 인정을 확인하는 매개체의 수단으로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업활동을 하는데 제 중축해감이 훼손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중축해감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일로 바꾸고 돈으로 바꿨을 때 훼손되는 면이 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취미로 두세요. 중축해감은 영원히 추구해야 돼요. 인생의 중심이고 행복을 위한 요건이에요. 취미로 하세요. 알겠죠? 대신 낮 시간에는 쾌감 별로 안 주지만 아니 그래도 나머지 쾌감 중에 가장 크지만 어쨌든 일로서 고통받으면서 일하고 취미로서는 중축해감을 추구하면 돼. 근데 저처럼 중축해감을 들여다봤더니 아 이거는 사람과의 교류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영향이 들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직업으로 바꿔면 돼. 그래서 예전에 스터디코드가 이렇게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먼저 직업이고 뭐 생각하지 마라. 진로는 직업이 아니다. 내가 언제 가장 쾌감을 느끼는지 쾌감을 정의하세요. 그냥 추상적인 말인 거예요. 조나무는 뭐인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쾌감을 느끼면서도 도전적인 과제 되게 추상적이죠. 그걸 할 때 난 되게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 그게 코드 연구였던 거야. 알겠죠? 근데 그 다음에 들여봐. 이 코드 연구를 직업하러 했을 때 내 쾌감에 영향을 미치나? 추상적인 걸 먼저 정한다. 그 다음에 추상적인 걸 구체화하는 직업을 고른다고 했잖아. 그 구체화 과정에서 쾌감이 훼손되면 안 되지. 근데 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가 있었기 때문에 어 코드 사업을 해도 되겠네. 라고 연결된 거야. 훼손이 안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나는 시너지가 일어나. 간단하죠? 다시 한 번 추상적으로 여러분 쾌감을 정의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직업을 하나씩 하나씩 해봐. 근데 이 직업을 했을 때 상상을 해보니까 쾌감이 훼손돼. 그죠? 그럼 하지 마세요. 쾌감에 훼손이 없거나 오히려 쾌감의 시너지가 돼. 그때는 직업으로 해도 되는 거다. 아주 간단하다. 중축쾌감을 먼저 정한다. 직업을 했을 때 훼손 안 되면 직업으로 해라. 훼손되면 취미로 해라. 자, 아이유와 저는 공존할 수 있겠죠? 아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직업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이유가 자기 고백을 약간 했겠죠? 나 노래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가수가 되고 음원 수익을 따져야 되고 순위를 따져야 되니까 약간 옛날만큼 노래가 안 좋아진 것 같다. 제가 과거에 아이유한테 돌아가면 얘기했겠죠? 그렇다면 너는 가수를 취미로 했어야 됐어.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죠? 라고 말했겠죠.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알겠습니까? 근데 아니요. 저는 제가 만든 노래를 대중이 들었을 때 대중이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제 콘서트에 온 5만 명이 소름이 돋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럼 너는 가수 했어야겠네. 어쨌든 내가 영향을 줬고 사람들이 내가 행복한 걸 봤다. 아이유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냥 혼자서 노래에 집중해서 그냥 자기 목소리에 집중하는 거 그게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아이유의 그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죠? 점점 아이유는 아티스트가 되고 있잖아. 코드를 가지고 보면 다 보여. 초창기에는 오빠가 너무 좋은데 이런 노래 있잖아. 대중이 좋아할 만한 춤추면서 하는 노래를 좋아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지. 자기는 뭐다? 조금 더 자기를 나타내는 약간 예술가적인 대중 예술가가 아니라 순수 예술 쪽에 목마름이 있어서 그걸로 가고 있지. 그죠? 자기 충축해감대로 가는 거죠. 이때는 뭐였어? 불행했겠죠. 저는 그럼 하지 말지 그랬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대고 에이 대박 성공했잖아요. 떼돈 벌었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의 관점 중축해감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아이유는 과거엔 불행했을 거다. 내가 어린 시절에 아이유한테 갔으면 직업으로 가수는 하지 말라. 딴 직업 가지고 그냥 취미로 노래하라고 말했던 거 저는 허슴없이 명확하게 말했을 거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런 직업에 관련된 영상 중에도 플랜 B? 이런 것도 보세요. 근데 직업과 이 중축해감이 일치 않으면 어쨌든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낮에는 하기 싫은 일 저녁 시간에 취미만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중축해감이 직업화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되게 아름다운 삶이죠. 너무 좋죠. 아름답다기보다는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분리가 되면 아무래도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시간을 물리적으로 나눠야 되니까 좀 안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 훼손되는 것보다는 낫지. 그래서 중축해가면 꼭 직업이 필요 없다. 취미화도 좋고 직업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아이유와 저는 공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양지우님 좋아하는 과목 공부할 때도 시험 공부할 땐 괴롭던데 일맥상통하는 거냐? 아 그렇지. 나는 그냥 순수하게 물리가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막상 시험을 보려고 하면 괴로워지죠. 직업이 되고 하면 괴로운 거야. 근데 거꾸로 이런 게 있다니까? 오늘 제가 말한 걸로 비유해볼까요? 좀 이상한 비유지만 나는 그냥 혼자 물리를 연구하는 게 좋지 않고 이 물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맞추고 점수를 획득하는 것까지가 쾌감이야. 그러면 시험 공부가 될 메인이 돼도 되는 거지. 나는 그냥 물리를 연구하는 게 좋고 시험을 보면 불행해져요. 그러면 이게 시험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시험이고 물리는 취미로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주상님, 김지아님, 중축회감은 그럼 영원히 안 바뀌나요? 중축회감이라는 게 꼭 하나만 존재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답변하면 산으로 가니까 중축회감에 관련된 스터디코드의 진로, 꿈에 대한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유주상님, 아이유의 코드도 꿰뚫으셨군요. 아이유의 코드를 꿰뚫었다. 이게 좀 너무 어맘방지할 수 있는 내가 너무 소중히 하는 그녀니까 그게 아니라 어쨌든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 본질을 알고 보면 이런 인생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애매하고 명확한 게 싫고 뭔가 세상을 좀 명확한 안경으로 다 보고 해석하고 싶은 거잖아. 그때 필요한 게 뭐야? 아이유 하나하나 따라가고 뭐 제니는 왜 그랬을까? 따라가면 안 되잖아. 오히려 본질. 항복이라는 게 뭘까? 왜 직업이란 것과 행복은 연관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거꾸로 세상에 아이유니 뭐니? 수많은 것들이 해석되는 이게 우리 스트럭처잖아. 절대 본질.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기준을 딱 박아놓고 여기에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딱 연결하면 하나하나 명확한 답이 나온다. 하나하나 명확한 걸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놓친다. 이걸 박아놓고 명확하게 여기에 대입을 하면 전체를 다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게 스트럭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드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라고 싶습니다. 저도 아이유 말 듣고 껍질로는 아 나랑 생각이 다른가? 라고 당황했지만 결국 본질까지 내려가니까 결국은 일맥상통할 수 있는 말이구나 라고 해석돼서 다시 한 번 인생이 명확해진 거죠. 아주 쉽죠? 중축해감. 훼손 안 되면 직업으로. 훼손되거나 그러면 방해되면 취미로. 끝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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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